헤리스의 당선,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한미 관계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한미 관계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중 관계는 엄청나게 바뀌어요. 미중 관계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한국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건 직접적으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한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확 바뀌거나 저렇게 확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선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후보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들, 실제로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신고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 사람은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냥 바르고 똑똑한 미국 젊은인데 사실은 외교 전공한 사람입니다. 외교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도 상원의원실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실은 외교통인데 이번에 과자를 만들었대요. 또 한글 과자예요. 이거 한글날 방송해야 되는데. 타일러 라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직업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뭘로 불러드려야 돼요? 일단 화가는 뭐예요? 직업 중에 화가는? 제가 한때 그림을 한참 많이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하게 돼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화가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직함 없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버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직함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타일러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간 우리 시민들이나 팬들이 보시고 하이 타일러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셔도 돼요. 지금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한글 과자. 오늘 잔뜩 홍보해 드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도 좀 외교도 좀 여쭤보고 싶고 우리 한국에서의 삶도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과자를 좀 많이 홍보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한글 과자예요? 한글처럼 생겼어요? 네네, 요건 사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온 친구 니디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같이 만든 거거든요. 외국인 두 명이 만든 한글 과자인데 저희가 사실 작년 한글날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제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한 2월쯤에 한번 출연을 했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품절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뭐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완전히 피드백을 반영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레벨업한 제품이 있어요. 이제는 수제로는 못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게 됐어요. 과자를 어떻게 수제로 만들어? 정말 하나하나 찍었었던 거예요. 친구 선물로 하려면 그건 이제 되는데 많이 팔려면 공장에서 하루에 한 백봉지 정도 만들고 있었고 정말 오랫동안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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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글 과자 이렇게 귀엽게 나오게 돼서 마늘맛이랑 숭맛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2P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6P라고 이게 약간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6봉지가 들어있는 박스도 이렇게 있어요. 6P 그런 말인가 보죠? 그런 말인가 봐요. 저도 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6P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품에 써있을 거예요. 아 6봉지 이런 식으로. 안에 하나 좀 끌러봐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 과자.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한글처럼 생긴 거예요? 네네. 맞아요. 한글 모양이에요. 그대로. 왜냐하면 해외에 알파벳 모양 과자가 있는데 아라버권 아라버 과자도 있고 한국은 한글 과자가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만들게 되는데 요건 마늘이거든요. 네. 아하. 아니 마늘맛 과자는 많은데 쑥맛 과자는 뭐 단군에서. 맞아요. 단군신화에서 온 거예요? 맞아요. 단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을 내세우기 약간 초상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캐릭터화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동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한국이라고 하면 되게 대표적인 동물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러면 어? 곰? 호랑이? 어? 잠깐? 단군? 그러면 첫 번째 맛을 마늘 쑥 이렇게 내야 되나?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쑥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진짜 쑥이 들어가요? 네네. 맞아요. 요거 보시면 써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무슨 맛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성분 몇 퍼가 들어가 있는지가 정면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 앞면을 보시면 아래에 써 있어요. 어? 쑥이 25%? 쑥 농충액이. 네네. 이거 사려면 어떻게 해요? 아 요거는 이제 한글과자라고 온라인에서? 네. 치시면 나오거든요. 저희 한글과자닷컴이라고 홈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등기상 대표인데 사실 요건 공동창업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니디랑 같이 창업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서울대 와가지고 또 외교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배경?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한국에 2011년에 대학원 다니러 왔는데 다니다가 우연히 방송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한 후에 어디 잠깐 취업을 했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여기저기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던 게 2017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첫 창업이 2017년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2023년 연초에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열게 됐고 그리고 요 한글과자 사업을 니디랑 같이 시작한 거는 작년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요 일을 이미 세상에 나와 있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만들어놓으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라는 형태 자체가 뭔가를 꾸준히 해나가기 위한 틀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도구로 활용을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이제. 다 어려운데요. 한국 사람이라고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참 한국 사람들 독특하다. 특징. 한국 사람들이에요. 장점. 단점. 네. 한국 사람들과.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해보니까.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를 약간 하나로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어떤 환경이 있는 것 같고 그걸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환경이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있고 시장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렇게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면 사실 그건 협력사 아니면 소비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런데 한국은 확실히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원하는 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건 나랑 요거가 맞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되게 명확한 니즈가 있는 게 한국 소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걸 모르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 그 피드백을 잘 들으면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뭘 원하는지 알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양면에 가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다른 과자도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이 과자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일단 한글 모양 과자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과자는 정말 맛있고 재밌게 갖고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글 과자에 대해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봉지에 가나다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히읗부터 그러니까 아니요. 기역부터 이제 거꾸로 했네.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네. 궁금하네요. 근데 하나씩 들어있으면 아무 말을 못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뭐 과거형이 안 되겠죠. CO2에 필요하니까. 그렇죠. 된 소리 안 되겠죠. 굉장히 안 되는 게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 한글 과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재밌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었을 때 여기서도 사실 수제 제품을 만들어서 피드백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시청자분이었는데 사셨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부부였는데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마늘만 이렇게 까가지고 맥주 한 잔 하면서 먹고 있었다가 먹으면서 초성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아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이게 먹을 수 있는 놀이구나. 놀 수 있는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글은 그런 의미에서 재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좀 즐기셨으면 하는 부분은 맛도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먹으면서 초성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11년에 이제 서울대 오시면서 동바로 오시면서 오신 거니까. 14년째. 네. 맞아요. 어때요? 한국 살아보니까.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정말 흥미진진. 말 그대로. 이제 너무 이제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속도가 여기가 더 빠르니까 그러면 제가 뭔가 인생이 더 알차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한국과? 잘 맞으니까 계속 있는 거죠. 안 맞았으면 같겠죠. 사실. 여기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참 박진감 있고 생동감 넘치고. 맞아요. 네. 그거 반대말인 것 같아요. 액티브하다 그럴까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한국. 영어로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Endlessly interesting. 그러니까 흥미진진인 거죠. 그니까 계속 관심이 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라. 네. 그런데 그래서 약간 이제 중력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서 한 2년 살아봤죠. 그러면 2년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잠깐이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있어 보면은 그 약간 1이면 1이고 뭐 친구들이면 친구들이고 노는 거면 노는 건데 그 속도나 그 생동감이 엄청 이렇게 격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끌리고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냥 it has some sort of gravity. 그래서 중력이 있다고.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건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끌어당길 힘,력인 건데.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 있게 돼. 그런데 좀 빡세거든요. 우리 삶은.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그걸 잘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잘 풀어내면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좀 서로 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 빡셈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경쟁의 방식 때문이거든요. 네. 약간 윈윈의 문화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이기면 상대방을 밟고 이긴다가 거의 사전적인 의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이 절대 이기면 안 되는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뭐 학교의 모습을 보면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경쟁 문화의 색채를 살짝 조절만 하면 그 빡셈이 오히려 신남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지만 네. 비교하잖아요. 남과 비교한다. 아. 아. 요거가. 네. 이거 정말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좀 심할 거예요. 아마. 요거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니디라고 인도에서 온 친구랑 이렇게 같이 한글 과자를 창업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인도에서 자라면서 확실히 엄청난 경쟁 문화를 겪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한국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 비교하는 문화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그게 생소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좀 비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와의 경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당연하죠. 약간 스포츠에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팀 대 팀이 아닌 모두가 각자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농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골프를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골프는 누군가랑 경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식하는 순간 망해요. 골프는 나와의 경쟁. 정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골프 LPGA 교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골프를 잘 치려면 정말 거의 명상하듯이 나 혼자 나와의 이 태도가 있어야지 잘 치게 된다고. 그래서 어제 나보다 조금 더 잘 치는 그런 사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경쟁을 할 때 스스로와의 경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면서 나도 저만큼 잘 살아야지 나도 저만큼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 아들도 대학을 보내야지 이러면서 성장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비교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다른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과 다르게 몇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평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고. 예를 들어 내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이 골프를 치니까 나도 쳐야 돼. 미국 사람들은 너 골프 치는구나 난 자전거 좋아. 이렇잖아요. 나는 그냥 수영하는 게 좋아. 나는 하키하는 게 좋아. 우리는 하키 안 해요. 남이 안 하니까.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한때는 어떤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미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되어 있고 시대가 달라졌고 세대도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이 필요한 게 모두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아닌 수많은 가능성을 품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귀라를 했을 때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하는 게 비교예요. 안 그러면 사실 비교할 만한 단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다양성이 우러나오지 않고 가능성들이 풍부해지지 않고 오히려 한쪽으로 그냥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요즘에 세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제조의 방식 자체가 싹싹싹싹 바뀌고 있고 심지어도 서비스업에 그 서비스업이 제공되는 방식에도 AI의 자동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미래 경제에 인적 자본이 해야만 하는 게 뭘까 이 새로운 거를 파고들여야 돼요. 그런 것 말고는 사실 사람이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학교를 다녀야지 무슨 기업을 다녀야지 무슨 옷을 좋아해야 되지 무슨 맛을 좋아해야 되지 이런 약간 기준을 내세우게 되고 스스로 이거를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른 가능성들을 개척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가치 창출이나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양성이 경쟁력이에요. 다양성이 경쟁력. 숭맛. 숭맛. 이런 경쟁력. 한국 사람이 쑥과자가 있어야지. 한국 사람이 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냥 한글 모양 과자가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한글 관련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과자가 없었지. 한국 사람들은 한글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들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다 애를 안 놨지만 한국 사람들의 출산율은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유럽의 절반밖에 안 돼요. 세계 1위죠. 그렇게 1번보다 절반밖에 안 나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해야 연애를 좀 더 하고. 제가 정답을 알 정도였으면 이미 풀릴 문제였을 텐데. 저는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한 가지 원인만 있었으면 풀렸겠죠. 이미 해결했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게 동시에 결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자유시장주의를 몸에 베고 온 사람으로서 이거 그냥 자본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이 흐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본이 흐르지 않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규정이 많기도 해요. 한국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미 자리 잡힌 데서는 잘 되죠. 그런데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정해진 길을 가고 싶지 않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이 많은 게 어렵죠. 벽이 되죠. 굉장히 크게 벽이 돼요.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 한글과자 사업을 니디랑 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는데 한 가지가 이제 그 통신 판매 시스템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페이 게이트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금융 시스템 이제 굉장히 정확하고 다 추적이 되고 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어떤 창업가가 이렇게 이제 머그를 팔 거예요. 자기가 머그를 방금 만들었어요. 이제는 만든 거를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직접 팔아야 되고 어디 유통할 권리가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식품은 일단은 즉석 제조 판매업을 하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를 만들었어요. 팔아야 돼요. 그러면 가게는 없고 온라인으로 팔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권리금을 내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품을 올려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일단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뭐 어렵지는 않죠. 온라인으로 금방 민원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사이트를 아마 하루 안에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아요. 이게 페이먼트를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이제 페이 게이트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카드사들이 엄청 많은 건데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카드사마다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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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이 비슷한데 그런데 간혹 갖다가 뭐 어느 신용카드는 됐고 어느 거는 뭐 때문에 안 됐고 여기다가 네이버 엔페이 케이페이 무슨 페이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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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승인이 되는데 거래를 할 수 있죠. 소비자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본이 그러면 이제 컵을 만드는데 돈을 쓰는 정년한테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산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신용카드에서 승인이 되고 페이게이트에서 다 승인이 되고 그리고 엔사 같은 회사에서 뭐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뭐 한 달에 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요거가 현실성을 갖기 위한 텀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요런 일을 해봤으면 그러면 사실 그건 정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국에서 그냥 뭐 쇼피파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은행 동작만 있으면 그러면 하루 안에 스퀘어라든지 뭐 patchwork라든지 이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바로 결제를 하고 바로바로 돈을 받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좀 빠르게 세팅이 될 수 있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뭐 더 지켜야 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세계 경쟁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속도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진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쟁? 그러면 빨라야죠. 그런데 돈이 들어온 시점 물품이 나가는 시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텀이 길면 길수록 그러면 그런 약간 창조 하기가 조금 그렇게 제일 적합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룰을 만드는 데 규제를 만드는 것도 원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원심력으로 이렇게 룰이 척척척 만들어지죠. 기자들이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또 법 하나 딱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벽이 하나씩 생기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원심력이 이만큼만 규제가 있으면 좋은데 진짜 이만큼 이만큼 많아질 때가 있죠. 현실로 지금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놀랐어요. 솔직히 놀랐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좀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일을 하나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거를 하나의 사업에 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저는 스멀 비즈니스 그런 중소기업이 경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의 창업도 포함이고 자영업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중소기업조차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이라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큰 나무들이 더 이상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이 맞아요. 새싹빛이 자라야 돼요. 이게 우리 미래에 그래서 작은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해외물을 마셔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약간 좀 초기가 좀 더 유연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은 비용인 것 같아요. 큰 나무가 더 번창하고 튼튼하게 있는 것도 나라 경제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이 작고 알찬 나무 어떤 나무 어떤 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참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자본의 흐름이 막혀있다 제가 표현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너무 의견이 센 건가요? 아니 제가 생각 제가 경제부 기자로서 느낀 문제점들을 너무 너무 와닿게 말씀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냥 일반 일반 서울시민 의견인데 예를 들어 큰 기업이 많이 가져가서 작은 기업들이 좀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우리 같은 나이 든 기성세대 기성세대가 예를 들어 아파트값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아파트값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기성세대는 그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아 네 뭐 20억 30억 뭐 이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원래 그 10억 20억 하다는 아파트가 아 그래서 아 좋다 이러고 있는데 아들 세대가 결혼하면서 집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서울에 집을 못 사. 그렇죠. 자산이 안 내려와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진국보다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제가 한국 부동산이 제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다서 10년 넘게 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시장적인 움직임이 일반 시장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네. 너무 다른 것 같고 일단 너무 비싸서 생각조차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도 좀 소용이 없는 분야예요. 어쨌건은 왜냐하면 저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보고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은 다른 데서 왔으니까 외국도 동시에 보면서 한국을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 산다 하면 그러면 한국 집값이 어떨까? 미국 집값이 미국 집값이 어떨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그러면 한국 아파트 집값 아니면 그 어떤 집값을 봐도 그럼 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의 자본이 있는 거면 미국도 아니어도 사실 제3국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럼 동유럽 같은데 몇 천만 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영주권 나오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 정책들과 비자제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기 시작하면 사실 한국 아파트에 보증금 정도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원금 대출 받을 때 넣는 돈 그 자본만 가지고 해외에도 후매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꼭 아파트에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교를 하게 되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방식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상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미국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부터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좀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특히 M세대 이하 저의 세대 이하의 사람들은 30대 이하는 집을 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사서 신용을 빌려오거나 자본을 조금 빌려와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제 본인이 사는 집으로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돈을 맡기고 나머지를 신용을 좋으면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대부분 M세대 이하의 사람들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 모아놨다면 제 집을 사기보다는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 중에서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 N저 형상이 있는 동시에 달러가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한화가 N보다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 달러가 거의 이제 N을 50% 이상의 할인가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차가 커서 그래서 그건 계속 거의 조금은 바뀌긴 했지만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일본의 지방에서 소도시들이 있죠.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막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나가사키 라든지 아니면 히로시마 아니면 니이 같다 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약간 좀 늙어가고 있는 동시에 어떤 옛날 집들이 그렇게 매력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도심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옛날 집인데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되는 거를 살 수 있는데 금액이 얼마냐면 하나로 얘기를 했을 때 막 4천만원 5천만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약간 미국 돈 으로는 3만불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3만불 4만불 이렇게 써서 사는 거예요. 달러가 비싸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은 동네에 사요. 그리고 개조를 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돌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재테크를 미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애낯값이 오르면 또 비싸게 팔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만 이런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만 바라볼 약간 한국만 바라볼 필요도 한국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도 약간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세상에 얼마나 기회가 크고 세상이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에 살면서 모든 걸 다 묶어볼 필요가 없고 더 저렴한 방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 뭔가 나만의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기는 저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저희 세대보다 훨씬 꽉 막힌 생각하지 않고 서울대 수석사 하셨지만 서울대 가야겠다 의사 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워 한국이 그래서 요즘에 약간 보글보글 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새로운 걸 맛보고 싶고 이게 왜 없었지 하고 재밌다 이런 정서가 그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조만간 한국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과자도 한글과자 같은 것 네 맞아요 맞아요 타일럿이 나오셨으니까 국회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상원의원실 에서 일종의 보좌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10년 미국 상원 에서 사법 위원회 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보좌관 보좌관 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일을 했던 건 아니고 맨날 복사기 앞에 서있고 법안을 복사해서 의원실들 나누어 드리고 청문회를 할 때 세팅을 해드리고 갑자기 전화 오면 받아가지고 아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거기에 자료집 다녀오세요 하고 다녀오고 그런데 가끔은 청문회 개최를 할 때 의원 대기실 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챙겨드리고 옆에서 다 지켜보고 노트 필기해서 필기 제출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 위원회 였어요 미국정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물론 석사도 그걸로 하셨지만 아주 타일러라는 사람이 보는 미국정치 한국정치 예를 들어 미국의 정당정치가 좀 후퇴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정당 정치 모시고 후퇴란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더 민주주의를 정말 완성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가 좀 후져지고 있는 건 아닌가 미국 상원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모든 시설에 초월을 해주세요 그 첫날에 그리고 시민들도 가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의회 건물 사원에 전체 의당실 같은 의장실 의장실이 있어요 모두 다 모여서 투표를 하는 얘기를 하는 방 그 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보시면 한 자리에 데스크가 있는데 총알구멍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거기에 아예 그냥 종기 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원래 그래요 그게 그때보다 좋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이 좋았지 같은 향수병밖에 안 돼요 대선이 얼마 11월 5일인가요 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우리가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많이 다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미국 사람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지지해요 미국 사람들이 센 사람을 좋아해요 주장이 센 사람을 좋아해요 흔들리는 사람 싫어하고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건 유일하게 트럼프에만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동안에 굉장히 지도자로서 평가가 좋았지만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약하네요 엘고라든지 메케인이라든지 뭔가 카리스마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착하거나 말하는 방법이 세지가 않아요 메케인이 말하는 연설 방식과 오바마가 말하는 연설 방식의 강도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사실 오바마 싫어해도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게 지금 들어도 전시원하죠 너무 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 어이없다 이런 것도 많지만 근데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헉 아 근데 그 부분은 진짜 맞는 말이야 어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척 척 나오는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천히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아 얘 말 잘한다 얘 요런 요런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런 걸 따지고 선택하는 쪽이 어딘지를 보면 조금은 약간 뭐랄까 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과거에 공화당이 갖고 있는 가치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국민들이 원에 원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방향이랑 많이 다르다고 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자유무역보다는 이게 뭐야 보호주의 같은 경향이 강하고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공화당의 호랜 아 그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미국에서 시장 참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뭔가 바뀔 것 같으면 이게 당연히 보호 정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경제 참여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제가 있으면 보호 정책이라고 하겠죠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공화당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호 정책으로 보느냐를 말할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제기구의 역할에 반대하는 거예요 WTO라든지 WTO라든지 기존의 글로벌 질서 국가주권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현실주의 정치에서는 그게 맞는 거냐 그 기존 시스템이 안 됐던 건 아니냐 여기에 이미 딴 데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이익이 이거를 점령한 건 아니냐 중화인민공화국이 UN Security Council 5개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봐라 아니면 인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 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다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공화당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사당도 공화당 왜냐하면 공화당도 이 안에서 완전히 Libertarian 자유주의 파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것도 갈라지긴 하니까 네 우리가 흔히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러스트벨트나 스윙스테이트 이쪽에 거기 특히 거기에 과거의 중산층 백인들 지금 이제 할수록 뭔가 삶이 팍팍하다 백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박탈감 그다음에 기존의 민주당 지도자들 PC주의 나오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알겠는데 너희들 위선 같다 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 표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타일러 씨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 사람들이 왜 기존의 어떤 민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 어 민주당 지도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자기 니즈를 충족해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 과연 과연 러스트벨트 백인이 맞는 그게 맞는 건지가 조금은 의심이 되는 게 사실은 여기가 러스트벨트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주로 제조업이 있어 온 지역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니까 그런 제조업 위주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백인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 언론들이 주로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지역의 백인들로 통칭하거나 규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백인으로는 통틀어서 말하기가 힘든 게 특히나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라틴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라티노보트도 거기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네 원래 그냥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미국에서 많이 그냥 긁혀나갔잖아요 네 근데 그 긁혀나갔던 거는 90년대에 권민주당 위주로 만들어놨던 국제무역질서인 거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래도 잘 될 거다 계속 믿어왔는데 안 됐다고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한 번 대통령에 만들어 줬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50% 가까운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그 50% 사람들은 미국 대선은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한쪽 후보 한쪽 거의 선택하는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꼭 지지하는 쪽이 어디냐가 아니라 안 됐으면 하는 쪽이 어디냐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대표를 그렇지 않은 후보를 뽑는 게 굉장히 미국스럽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지금 그래요 그렇죠 그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굉장히 많은 나라가 최근에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면서 이런 투표 성향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싫은 사람이 되지 말기 이런 투표 성향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해요 많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될 때도 힐러리 크링턴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또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떨어질 때도 트럼프는 막아야 한다 라는 맞아요 그리고 매우 컸어요 그 이제 지난번 선거 때 바이든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선의 모습만 보면 돼요 경선 때 지난번 선거 때 경선은 진짜 뭐 바이든 그때는 뭐 굉장히 뭐 바이든 해리스 그리고 샌더스 뭐 브리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보가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투표자들은 네 이제 일본 일반 유권자들은 정말 각양각색이었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나뉘어 있었는데 요거가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되어가면서 정말 바이든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았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양자퇴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 대안은 트럼프 밖에 없으니까 바이든을 복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시냐고는 여쭤보이기는 뭐 그렇고 지지율만 보면 뭐 헤리스 후보가 많이 많이는 아니고 상당 부분 뒤집고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투표율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설명 좀 해주시면 어 맞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한글 과자가 좋다 응원한다 랑 하글 과자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들었을 때 쏙 들어옵니다 정말 그래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지율이 응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누루를 지지하느냐 라고 이제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에 응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의견을 말하면 돼요 네 의견을 말하면 돼요 투표는요 주마다 투표법이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투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어떤 주는 전자투표만 하고 어떤 주는 와서 종이를 찍어야 되고 어떤 주는 우편투표가 가능하고 어떤 주는 불가능하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주에서는 이메일로 해외투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거구마다 너무나 다른데 게다가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날수가 달라요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다 달라요 그러면은 정말 투표 위치 투표소 위치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주는 뭐 여기 체육관이고 뭐 몇 년 지나서 거기서 안 한대요 그러면 또 바뀌고 그럼 투표소의 개수도 다 바뀌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쉬는 날이 아닌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과연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요거 다 달라요 그래서 투표소에 정말 나오느냐 가 관건이고 지지율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미국 선거는 정말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콘텐츠고 재미고 어쩌고 끝나는 일인데 이 선거를 누가 이기냐 유권자를 가장 많이 투표하러 갈 때 자기 투표를 던지게끔 이끌어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자기 캠페인에서 아예 버스체로 동네를 버스에 돌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특히 저소측층이면 투표를 할 건데 아마 민주당 쪽을 뽑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저소측층이면 그런데 여기에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열리는 시간이 미국인데 그렇게 막 흔하지도 않은 5분 간격으로 오겠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일도 가야 되는데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서 어떻게 4시간을 3시간 2분 가서 길어야 되는데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가겠지만 미국은 또 집하고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서 투표소에 나가오게끔 하는 캠페인이 그러면 이기게 된 거예요 바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왜 졌을까 를 생각해봤을 때 엄청 의견이 많아요 저는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트럼프가 굉장히 박빙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트럼프가 한참 동안 선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계속 부정부패 딥스테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정부패 이런 거 하면 부정선거다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몇 달 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거 앞두고 그 얘기가 연방정부 특정기관을 가리키고 말하는 건데 우체국이었어요 그러면 우편 투표를 통해서 부정 투표가 많이 들어온다 하고 공격하는 거 그런데 미국 일부 지역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장기간 동안에 몇 주 동안 우편 투표를 받아요 그걸 원래부터 했어요 그런 거는 그 나라의 선거법이에요 선거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가 원래 투표해온 방법 자체가 부정부패고 잘못된 거다라고 몇 달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요 공화당 그래도 지지한다 트럼프 지지자이니까 트럼프 그래도 뽑는다라고 쳐도 그러면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지지를 하는데 애초에 굳이 내가 투표를 해야 되나 싶었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우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 나 원래 우편 투표를 하는데 이게 안 된 거래 이거는 문제 있는 거래 이건 부정이 될 거래 그러면 내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투표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투표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헤리스 캠페인에서 얼마나 잘 유권자를 이끌어올 거냐 주로 젊은 층이 좋아하지 그리고 저소측층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거죠 지금 민주당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제로 투표에서 나오게끔 어떻게 할 거냐 그 젊은 세대들은 그냥 전화기로 모든 걸 하는 거고 막 나가는 거에 그렇게 막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청년 투표율이 미국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요 다수의 미국 언론들이 헤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바이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구도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헤리스 지지율으로 인해서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무소속이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되게 현실적인 득표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었던 케네디 지지자가 많았어요 근데 케네디가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쪽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왜 그렇죠? 요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약간 양쪽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분위기 같은 이야기들을 봤을 때요 주로 왼쪽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실제로 미국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굉장히 코차원적인 어떤 이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작 먹고 사는 거하고는 정작 일상과 연결된 거 별로 없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공화당 쪽은 그거를 더 잘하느냐 원래 그런 걸 더 잘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런 거를 약간 뭐 엄청 이상한 요걸 막자 요거 하지 못하게 하자 세상에 이러면 안 돼 하고 되게 고차원적인 뭐 이렇게 약간 공포 위주의 정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비판을 실컷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난 4년 사이에도 그런 거 굉장히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들었고 약간 분위기상 약간 어쩌라고 인건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실상 실상이랑 또 이제 일상이랑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들리게 돼요 오히려 오히려 이미 낙인 지킨 건데 그러면 낙인 지켜봤자 그러면 그냥 실제 얘기를 하죠 하고 이렇게 된 느낌이라면 그 반대쪽에서는 그런 거 좀 덜 들려요 이게 실제 그러니까 요건 또 그냥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다시 돌려서 되새기는 얘기들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해서 얘가 이랬더라 하는 얘기들 요런 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헤리스의 당선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한미관계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한미관계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정책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만 미중관계는 엄청나게 바뀌어요 미중관계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한국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그건 직접적으로 한미관계 한미동맹 한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확 바뀌거나 저렇게 확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선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후보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들 실제로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는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외교 분야 질문 너무 많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어요 과자 얘기할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 너무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맛있게 하고 맛있는 말도 만들고 있네요 한물과자도 맛있어서 많이 팔리기를 그런데 지난번에도 요거를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정말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를 한 가지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해서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한글과자를 아직 못 만들고 있었나 타일럿 씨가 만들기 전까지 우린 도대체 뭐 했나 또 한번 이제 같이 해나가면 돼요 그래요 이제는 21세기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란 말 참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사실 요즘에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를 좀 제대로 세팅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한글 과자밖에 지금 생각나지 않고 그거 말고는 잠시 연말이 되면 조금 가족이랑 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송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또 올레인 외교를 전공하셨고 또 뭐 컨설팅업도 하시고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한글과자라는 과자 사업에 뛰어든 타일러 라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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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